안녕하세요 저는 서아에요 오늘은 이 블럭들을 가지고 우쿠랄라를 만들어 볼 거에요 우쿠랄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헤드, 이건 맥, 이건 바디에요 제가 이 블럭으로 우쿠랄라를 만들어 볼까요? 네요 저는요 작년 7살 때부터 우쿠랄라를 시작했거든요 저 처음엔 무슨 곡 찾는지 아세요? 바로요 도큐비바스라는 곡이에요 어떤 노래냐면요 도깨비바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라 도깨비바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노래거든요 애전에서 기억은 잘 안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도깨비바스는 튼튼해요 즐기고 더 튼튼해요 오라미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예천년 입어도 낫다 없어요 예천년 입어도 낫다 없어요 예천년 입어도 낫다 없어요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? 가만히 들어 doubles 형 왜 이렇게 갈까요?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셔틈 네아 네버랑 언제 이렇게 잡았느냐 앰플 앨벨벨벨이 언제 잡았느냐 앰플 연결하는데도 느낌 앰플 연결하는 곳 앰플을 연결하자 어흐흐, 맨끌 맨끌 장식을 드렸어요 앰플이 를 요즘 내가 이 곡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찍었죠 맨날 이 곡을 잡아서 입에 완전 달라고 터네요 벌써 바지는 다 완성했어요 바지는 다 완성했어요 바지는 다 완성했어요 바지는 다 완성했어요 잠시만요 에이 이걸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도심이 없는 바람에 바로 그 이 곡은 맨 마지막은 일단 꽃을 달거에요 꽃을 달고 질감기거든요 완성 드디어 완성 됐어요 잠시만요 아직 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하하하 이건 바디 이건 렉 이건 헤드 줄감기가 맞죠? 근데 치고 싶은데 못치네 그럼 치고싶다 올라와 올라와 이게 끝이에요 하하하하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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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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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오 마트 나세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